네, 체험 더하기 유채꽃과 함께 슬큼한 힐링 속으로라는 주제 아래 2017년도 유채꽃 축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힐링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 모실 가수는요. 김현이라는 가수인데요. 요즘에 또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월남전의 첨전용사이시기도 하신데 이렇게 또 왕생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병주고 약주고의 주인공 그리고 은비령이라는 노래로 요즘 또 한참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. 자, 가수 김현실을 소개합니다. 여러분들 금방 수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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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지 못한 사람도 사랑해선 딴 그 사람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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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지 못해 너너더 던지고 눈내리는 너 기력에 남았었네 히힣간 멈춰달라고 배타는이 내 맘 우미려가 우미려가 너만은 알고 있겠지 너와는 말로의 대지 이루지 못할 사람도 사랑의 습관들 사람도 눈물과 질풀이 떠오르는 영원한 눈물의 시계춤처럼 마음속에서 흠집한 보석을 지고 은혜를 잃은 그 위령의 땅은 손에 시간을 멈춰달라고 해타는 이 내 왕 공비령아 공비령아 너만은 알고 있겠지 너만은 알고 있겠지 공비령아 공비령아 너만은 알고 있겠지 너만은 알고 있겠지 고맙습니다.